안녕하세요. 하이젠테크 솔루션의 김민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젠테크 솔루션은 1989년도에 설립해서 현재까지 약 30년 정도 수전의 수소 발생 장치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전의 수소 발생 장치는 물을 전기분해에 의하여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방법으로써 양극, 음극, 중간의 분리막으로 구성되고 두 전국 사이의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알칼라인, 고체 고분자막 전해질, 고체 산암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그린 수소라 함은 탄소재료의 신재생 에너지, 즉 풍력, 태양광 등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대체 에너지로써 사용함을 뜻하는데요. 현재 하이젠테크 솔루션은 올해 1월 안선시의 1.25MW급 수전의 실증 시스템 프로젝트를 컨소시엄 수주 완료하였고요. 올해 4월에 새만금시의 0.5MW급 수소 실증 프로젝트 또한 컨소시엄 수주 완료했습니다. 이 두 건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이는 탄소중립 2050이라는 국제 과제와도 연계가 있습니다. 하이젠테크 솔루션은 30년 이상 수소라는 한 분야만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달려왔습니다. 현재 국내 수전의 장치는 수소 관련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연구나 실증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지쳐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하이젠테크 솔루션의 대표 슬로건인 사람 더 나아가 환경을 생각하는 수소 분야 1등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